hosn 축하하고, 웃geht됐다 이거 그냥 이거 시작하게 하면 되는거야? 트위치 이상... 이상한이 아니라.. 이상형 웨드컵 어떻게 하는거야? 32강까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32강 이게 뭐야 얼음영꽃님 삭제된거라구요? 아 뜨는데 뜨는데 뜨는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 목소리 이상해 월틱과 32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먹채토님 나한테 좋아하는데 존나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니 먹채토님 올해부터 패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달봄님 화이트데이고 발렌타인데이고 둘다 좋아요 단게 많으니까요 달봄이는 쉬는 날에 침대에서 자는게 제일 좋아요 꽝 이건 누구냐 달봄이 결혼은 잘 모르겠어요 시 박처 아흡 달봄이 키가 안크는건 달봄이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클까요 에라이 씨발 끊었다 아 씨발 존나 행복하네 아하하하하하 아 이런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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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소리 좋으신 분 되게 많다 어? 그런거 아시죠? 내가 저렇게 받아놓고 아이쿠 여러분들 아이쿠 여러분들 이러면서 미션 취소 여시님 열심히 일당 잘해 밀당? 밀당 아니고 밀당 아니고 진심이었는데 진심이에요 누나? 진심이야? 나도 진심이야 응? 나도 진심이야 진심이었는데 여러분들 저거 차단해도 안받을 수도 있다는 말 어? 잠깐만 차단하고 어? 이러면 안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단 리시아님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리시아님 한번 들어볼게요 짜나몽님 남성분 아니냐? 아니구나 여성분이시구나 어? 언니 진짜 난 와 목소리 좋다 어이가 없네 와 목소리 매력적이다 엘렌디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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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반님 반님 한번 목소리 들어볼게요 어? 이래도 안들려? 어? 어? 존나 잘 들리는데요 아이 누나 어디 살아 응? 이래도 안들리니?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들리니? 어? 존나 잘 들려요 어? 언니 사랑해요 어? 어? 안들려? 어? 에어컨 틀어야겠다 덥다 응? 안들려? 응? 들려 안들려 어? 존나 잘 들려요 안들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들려? 아하하하 잘들려 누나 미친거 같애 들리면서 난리야 아휴 아이고 아이고 아이 마사지 해드려야겠네 어허? 어 마사지 해드려야겠는데 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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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게요 명님이요 저도 사랑해요 아 존나 사랑해요 아하 사랑합니다 모하린님 한번 들어볼게요 모하린님 한번 들어볼게요 음? 아하하 아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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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유니콘님이 안계셔 클럽에 삭제를 했어 오케이 모하린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녀님 아 목소리 이쁘게 내는거? 방법은 있다던데? 못내는거 아니야? 이것도 아침에 날 촬영해줘 싫어 이씨 빨려놔 민희 개씨발 새끼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씨발놈이네 아 아 진짜 내가 씨발놈이네 진짜 마마님 그래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어? 잠깐만 이분 그 채팅방을 다 확인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별다른 일이 없었나 그리고 전설 멋던나보고 여기 전설할림이 이렇게 떠요 나 나 진짜 마마님께 죄송하게 제가 러스트했을때 그 제가 마마님을 봤거든요 근데 내가 옆에서 소리질러가지고 결국 마마님 나때문에 총 맞자 죽었어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마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마마님 죄송해요 저 내용이 있는거야 아하하하 너무 소름 돋아서 아하 나 진짜 몸에 소름이 없어서 아하 아 마마님 올려드리자 목소리 좋다 하하하하 어? 어어 하하하하 누구를 올려야할까? 코카콜라가 맛있지? 뮤아라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유랑님 한번 들어볼게요 최유랑님 한번 들어볼게요 하하 귀여우시네 노아눈님 하하 아 좋아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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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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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하실나 근데 와우 야 목소리 좋다 우리 아 목소리 떨리는거 봐 방금 들었어요 목소리 떨리는거 방금 거의 염소였는데 아 누나 나도 심장이 떨리고 있다니까 자 우리 모멘터리님 오늘도 방송 보러가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키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엘리양님 캐릭터가 이쁘다 캐릭터가 이쁘다 자러가는 줄 알았잖아 딩크호장이 일일에 3천만큼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 심장 너무 행복하다 안돼 내어줄 수 없어 절대 안돼 내 입은 나만 때릴 수 있어 많이 때려주세요 하양발이 하양발님은 비아님 더빙이를 해달라고요? 하양발님은 목소리가 어떠신지 알아 아멘 아멘 누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미님 휴미님이구나 하 이제 가자 나 나 나 나 뭔 소리야 하 내일 나 없다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된다 네 알겠습니다 나만 기다리고 나만 봐 오늘부터 오늘부터 휴미님 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우야 아 누나 죄송해요 아하하 아니 사라셨구나 하 아 오늘부터 팬할게요 미안해요 진짜 개 싫다 아니 왜 아 누나 왜 나 싫어해 그러지마 나 진심이야 나 이제부터 누나 방송을 단골한다니까 아 아 화나셨네 누나 아 결나비님 아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어어우 야 휴미님의 웃음 웃음 별찌 L님 뭐야 이거는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아 그거 하잖아요 아 한번 살 잘 쪄지 괜찮아요 맛 있으면 살 안 쪄 그래 가지고 제가 90kg 쪄어요 그래서 맛있는데 내가 맛있는 것만 먹어서 살 안 anxiety 남겨 아 뭔가... 같은게 딱콩님 누구주지? 드릴 수가 없는데? 인생 개망했네? 코희마님 당신의 심장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그러게요 분명히 당신처럼 아름답겠죠? 내 스타일은 아니다 죄송해요 휴미님 또 나왔는데? 아니구나 변했네 심장이 하 내일 나 없다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된다 누나만 기다리고 나만 봐 알겠지? 누나만 볼게요 누나만 볼게요 누나만 볼게 야아 오늘부터 하 하 진짜 진짜 개 싫다 나 개 싫어 왜 갑자기 나한테 싫다고 알지? 누나만 본다고 했는데 누나만 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돌구리 초음파 수준인데 아니 하지만 재작년 겨울에 비하면 작년 여름은 진짜 따뜻한 편이었어요 야 근데 에렌디라님 목소리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얼어 죽을 뻔 했거든 와 목소리 진짜 좋다 아니 휴미님도 매력이 있고 에렌디라님도 목소리에 매력이 있으셔 나 누구 조회할지 모르겠어 와 나 미치겠다 휴미님 드리자 왜냐하면 내 심장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시거든 아 명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마마님 아 마마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마님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었나 그리고 전설 멋던나보고 여기 전설 알림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전설 멋던나보다가 채팅방을 봤는데 저 내용이 있는 거야 너무 소름 돋아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볼보이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어 절다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백댈버 anh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forced 트오 이번에 그걸 그걸 썼고 енд trainee 타입 стол 되다 하핳,, craft 스탑 aye 오 아 핳 혈alan님이 장난 cuest 이신대 왜? 리시아니 뮤아라님은 누구지? 뮤아라님은 누구지? 당신의 심장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일단 코희만이 올릴게요 분명히 당신 노아눈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좋아? 말좋아? 뭐가좋아? 아 나 그냥 누나가 좋아 우리 목소리 떨리는거 봐 방금 들었어요 목소리 개 떨리는거 저도 방금 전에 심장이 떨렸어요 누나 오케이 좋아 채유랑님 너님이 방송하셨네? 근데 갑자기 귀에서 막 어? 귀에서 막 이런다니까 예민하네 하나님 지금 내 심장이 너무 예민한데? 내 왜 볼래? 인기하게 받지마 이러면서 막 귓가에서 맴돌걸? 어 지금 내 심장이 예민한데? 아마 귓가에 맴돌겁니다 좋습니다 엘리양님 아 그 분 아니야? 두개구나 응? 아니네 이거 다시 마지막이네 8강이네 아이고 네 바로간다 엘리양님이 좀 더 취향이네요 취소 누르면 내가 취소 누르면 여러분들 저거 나한테 안들어보는거 아시죠? 볼보이는요 화이트데이고 발렌타인데이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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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비님 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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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야 이거 못 고르겠다 잠깐만 휴비님하고 리시아님 와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어 저 지금 방송 들어갈게요 휴비님 잠시만요 아 아 아 미치겠어 누구 고르지 아 휴비님 아 모르겠다 아 근데 갑자기 귀에서 막 어 아 저는 휴비님 목소리가 좋네요 사랑했다 시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채팅이 왜이래 어 뭐야 견자이 사랑합니다 윤레인님 젠지 우승하는 티 어 티 티 티 티 t1 조빠 아마추어 새끼들 뭐야 뭐야 이거 도대체 사랑의 망기 아니 뭐야 이거 댓글 왜이래 댓글 왜이래 랭크보기 랭크가가요 1등이 누구 아 1등이 페뉴님이네 아까전에 일본어 하시는 분 맞지 어 나 방 나 방금전에 견자이님 안나왔었어 견자이님 안나왔는데 솔량님 처음 보시는 분이고 임나은님 감지님 야 에렌디라님 어 그렇구나 어 근데 재밌다 이상형 월드컵 어 제 목소리 취향은 어 휴미님 휴미님이 제 목소리 취향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